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의 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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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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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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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아침 강철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불평과 의심이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며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보며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오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 자신이 어떠한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헛된 수고였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매일 주님의 참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근심 많은 세상 일 속에 기쁨을 위해 세상과 벗하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고 세상 영광보다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기도 드립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옵시고 나 자신보다 오직 승리의 신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삶을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희들의 신앙 속에서 입으로만 걸어가쩍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거나 사나 주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프람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속한 각 기관과 414 윈도우, 에셀람 프로젝트 캄보디아 탄자니아 성교 사업을 위한 선한 은혜가 날마다 성령 축복의 폭포와 같이 쏟아지게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영적 신앙을 이끄시는 단임 목사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사 행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캄보디아 성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새벽 아침 말씀을 듣습니다 곽튜은 목사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뜨거운 성령이 함께하여 주사 듣는 저희들의 믿음 속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랏고 주님 항상 같이 다여주시고 신이 몸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결 신심을 잃지 사단을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때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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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리니 우물구리 두렵 참고 참고도 허험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원히 쉬는 그댈의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 프라미스 플러스 팀에서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으셨습니다 귀한 사역 또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받겠습니다 제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나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대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구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앞바람을 피하여 그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란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드 항구라 한쪽은 서나물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빛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밭을 감아 그레드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첨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궁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래대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적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추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폐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메 조금도 상암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잇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바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파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파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음 그런 적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파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인 27장과 28장 말씀 속에 있는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간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또한 어떻게든 바울 사도를 딴 끝까지 당시 세계의 문화와 모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이 로마의 가장 중심부 말하자면 황제계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힘겨루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우리 알잖아요 주인공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하나님께서 쓰신 이 복음의 드라마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장르들의 그런 많은 계략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올라온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역사는 비단 사도 바울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당시 아마 최고의 변호사까지 동원을 해서 바울이 빠져나갈 수 없게끔 고소를 하고 당시에 총독과 또 분봉왕에게까지 데리고 가서 바울을 고소하고 죄를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총독조차도 분봉왕조차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 자신의 변호의 말 때문에 죄목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듣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들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을 죄목을 씌워서 죽이려면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울을 만나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고서는 이 사람에게 죄목을 씌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어떻게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부르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열망 가운데에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도 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 사도 행전 28장은 바울 사도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사도 행전 29장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사도 행전 29장입니다 총독과 분봉왕은 바울에게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풀려나서 집에 가도 무방하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상소를 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괜히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 계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더 철저한 더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죽이려 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로마에게까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게까지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당시 땅끝이라고 해도 무색함이 전혀 없는 로마 로마의 중심에까지 복음을 내가 증언하여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상소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간 하루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27장과 28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호송되어 이송이 되어지는 세밀한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27장과 28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가이사레에서 그래드 베닉스까지 이루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13절에서 44절은 베닉스에서 멜리데까지 이루는 이 이송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서 28장은 이 멜리데에서 로마에까지 이루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까지 이루는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소송을 걸어서 항소를 하여서 로마의 총도에까지 가기로 결정이 되어서 그곳에 보내고 그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27장과 28장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7장, 28장 로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 로마까지 이르는 이 모든 항해 일지 그리고 여정들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로마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마음을 먹는다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 이 로마에 또 황제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가로막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7절과 9절 27장, 4절, 7절, 9절을 보면 로마로 보낸 일을 위해서 또 총독과 분봉왕이 백부장을 또 고용을 해서 바울을 잘 보호하고 어떻게든 황제 앞에 바울을 데려가야 되니까 잘 이송하게끔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계획도 복음의 행진 앞에서 정말 사람의 계획은 한치 앞도 앞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7절 다시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래래한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가면 되는데 가기로 했으니까 가면 되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로마에게까지 이르러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사도행전 금방 끝났을 텐데 사실 로마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사도가 복음 들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지만 실상 이 세상의 현실은 그 복음을 가로막는 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항해하기가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11월에서 3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항해 주체가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지중해에서 이때 배를 항해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배를 가지고 또 상업적인 일을 위하여서 이득을 위하여서 항해하는 운행하는 자들 외에는 쉽게 이렇게 작은 배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4절에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일기가 좋지 않은 때에 항해를 좀 멈췄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절기가 바뀌면 항해하는 게 어떤가 그러나 백부장은 이러한 권위를 듣지 않고 항해를 감행하게 되죠 로마 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결국 만난 게 무엇입니까 14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보금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람이 반대로 봅니다 그리고 세찬 풍랑이 보금을 가로막습니다 잘못하면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뒤집히고 바울사도는 목숨을 잃고 바울사도뿐만이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일들이 목숨을 잃고 이 보금의 드라마는 끝이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겨우겨우 간신히 풍랑 가운데 살아나죠 배가 온전치 않아요 지금 이게 배가 항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 겨우겨우 항해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저 멀리 육지가 보이는 겁니다 죄수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서 조금만 헤엄치면 육지에 다다를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덩달아 군인들도 호송하는 군인들도 긴장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죄수들이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를 군인들이 뒤집어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군인들이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 죄수들을 잡아 죽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복음의 드라마가 끝날 뻔했어요 정상적인 정상적인 군인들의 습관적인 행동을 보면 아마도 이 사도행전이 아니었다면 사도행전이라는 복음의 드라마가 아니었다면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도망갈 게 뻔한 죄수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에서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살리게 하시고 바울을 더욱더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백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도리는 만나게 됩니다 겨우겨우 멜레데이까지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겨우 목숨 건졌다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가 독사에 손이 물리게 됩니다 뱀이 손에 손을 물고 지금 손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복음의 드라마가 끝날 뻔합니다 그렇죠? 뱀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독사에 물렸는데 갑자기 응급처치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독사를 떨어버리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덮어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도 군인들의 완악한 마음도 독사도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풍랑도 우리 인생의 어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주를 위해 부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은 누구입니까? 총독입니까? 왕입니까? 분봉왕이었습니까? 백부장 때문에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이르게 된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23장 11절의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 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고 보금의 사명도 주었노라 이 주님의 음성 이 사명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하루를 폭풍 같은 험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십자가의 길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그 고난의 길을 넘어 부활의 영광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이르게 하셨죠 드라마의 끝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본을 쓰신 그대로 결국 바울 사도는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보금으로 보름을 받은 자들 또 보금으로 사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서 그 받은 사명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금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땅끝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이르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놀라운 보금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게 하셨던 바울 사도의 행적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이어 29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보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더서 보금을 가로막았던 풍랑과 험한 풍파 그리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 했던 군인들의 계획과 또한 독사의 위협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보금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풍랑을 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 주신 사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 우리의 보금의 사명이 땅까지 이르는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더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권 안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기쁨의 50일 행진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역임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디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파울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복음의 흔적들을 배우게 하셨고 이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용족관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선교의 서역 위에 하나님 모든 교회의 비전 위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SL 프로젝트 위에 또한 오대양 육재주 18억 5천만의 우리 414의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선교사여 위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기도로 전진하는 선교의 한 공모함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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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렐루야 아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을 찬양하고 오늘 이 아침 새벽 전 안에 나와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대 앞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향후 주여 사도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주시고 주여 권하신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바울 사도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복음이 이루살렬으로 넘어 아버지 로마에게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놀라운 드라마를 아버지 하나님의 희타신바를 하나님의 교육하신 것은 우리의 반대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희철년 전에는 하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너희나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진 하나님 이제 희철년이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부르신 부대가 있고 또 주신 사도들이 있사오 부르신대로 희타신바대로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도의 경기 29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항의할 수 없는 아버지 어려운 일기도 험한 일기도 날씨도 그 어떠한 것도 또한 하울 사도를 죽이려 했던 그 어떠한 해량과 아버지의 음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울이 로마에 이르라 하나님 아버지요 로마의 모든 이들에게 당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어려움과 험한 상황에도 일지라도 하나님 판타신받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과 죄인 복음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편 29장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와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주님 복음의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복음을 위한 거룩한 사명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돈동안 복음의 주인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죄일 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들 하나님 영적으로 확답하고 어둠이 실내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둠을 깨뜨리는 사망과 어둠의 분실을 깨뜨리는 거룩한 복음의 사명으로 끝나는 교회와 주의 성격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되어 주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오 복음을 위하여 불안 받을 때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직인들 주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 내려오 주셔서 모두 우리의 완악한 번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여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직인들 하나님 복음 순결한 하나님의 복음 능력의 아버지 그 복음 생명의 복음 위하여서 사명감당하다가 주 앞에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주님 붙들어 주시사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과 치유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교회 위에 성령의 권능을 떠여 주시사 주여 주여 이 강간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봉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포되어 주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닌 복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강봉해 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양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주여 이래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앞장서서 나아가실 때 사단방이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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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들으키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시오 주여 우리 땅 복음 내리도록 주님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라 복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여 우리의 선교지 아버지 사명지 아버지여 우리의 주여 복음의 사명을 강당해 하시고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신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시는 것마다 아버지여 하나님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다 드리며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격의 비전으로 정말 부흥하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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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